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족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족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왕의 족보라고 말합니다 역대의 수많은 왕들이 이 족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새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다말, 이 다말은 가난인 여인입니다 유대 여인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 문화에서는 여인을 호적에 올리지 않습니다 여인 이름은 호적의 이름이 등재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가난인 민족의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왕의 족보에 올라왔습니다 유대인 혈통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두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주인공인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고 또 루시라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여자이며 루스는 모함 여자입니다 이 라합은 바로 귀생입니다 그런데 유대 혈통에 왜 이 족보에 이 여인들이 올라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입국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430년을 마치고 애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난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나온 숫자를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기 12장 37절은 장정만 60만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인구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인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먹은 자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명이나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밀어보아서 유대 풍습은 유대 문화는 여자는 호족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인구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그둔이라 바구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글에 이 바구니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로 14장 5병의 사건이 끝난 후에 15장에 접어들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것은 이방지역을 말씀합니다 잠시 전에 5병의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방지역으로 들어가셨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는데 4천명이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태복음 14장 38절은 먹은 자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명이나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일곱 광주리에 차게 넘치게 거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5병의 사건 때는 바구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0절이 분명히 바구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병의 사건에서는 광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성경은 37절에 분명히 광주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던 이 5병의 사건 속에서 바구니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 신약 성경은 헬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헬라입니다 한글에 보게 되면 바구니인지 광주리인지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구니라는 5병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두었던 12바구니에 차게 넘치게 거두었다는 이 사건 속에서 이 바구니는 헬라로 말씀드린다면 코피노스라고 말합니다 코피노스 이 코피노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치 호리뱅 같습니다 여행을 하는 유대인들은 이 호리뱅같이 생긴 바구니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 속에 자신들이 먹을 양식을 거기에 음식물을 저장합니다 입구는 사람, 어른, 주먹만한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가 펑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회식 치를 해놓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다니냐면 이방인들이 보게 되면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 보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먹는 음식까지도 이방인들이 볼 땐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짐승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를 먹는 음식조차도 먹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밀어봤을 때에 여자들은 감히 호적에 올라갈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7병의 사건에서 광주리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서피이스라고 말씀합니다 서피이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행하셨던 이 7병의 사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쿠리와 같습니다 어느 곳인지 빛이 다 들어옵니다 이것은 바로 보금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유대 지방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보금을 먼저 전가하셨습니다 5병의 사건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병의 사건은 동시에 나중에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인 지금 우리가 포함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오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께 보금이 전파될 것을 오늘 5병의 사건과 7병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라합이란 여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성격은 단순하게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수와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생이란 말이 이 구약 성격은 히브리오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오 원에 보게 되면 단순한 한글인 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오 원에는 자나라고 부릅니다 따라하십시오 자나 이 자나라는 말은 매춘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이 살고 있던 여리고는 어떤 것이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해바드가 가깝습니다 이 사해바드에서는 가장 많은 소금이 생산됩니다 사방에서 각처에서 소금을 구입하러 오는 사람들은 자인이 사해바드가 가까운 이 여리고로 몰려들였습니다 여리고는 자인이 소금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수많은 각처의 상인들이 여리고로 찾아와서 소금을 사갔습니다 자인이 이곳은 많은 물질이 넘쳤습니다 자인이 여기는 쾌락과 향락이 있는 곳입니다 매춘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나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합은 왜 매춘부의 일을 할까요? 매춘부의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매춘부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매춘부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수와의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얘기는 부모님이 있었고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었다고 성경을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두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여리고의 왕이 여리고성을 다 수색을 합니다 이 두 정탐꾼은 창녀 라합의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정중하게 대접을 하면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쫓기고 있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을 이제 구해줍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접수하실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수와의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음같이 기생나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수와의 2장 10절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들어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여인은 수많은 남자들을 접하게 됩니다 사방 각처에서 여리고로 찾아오는 많은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라합은 그들과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마디씩 전해주는 이 소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애국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은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불기둥 구령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40년 광략길을 걸어서 이제 요단강을 도화를 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제 가난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 여리고 성을 바로 공개할 것이다 이 소식을 그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이 말을 합니다 요수와의 2장 11절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요호와께서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너희 하나님은 하나님이 위에서나 하늘에서나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만 참 신이며 그분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그분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통제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호수와의 2장 13절에 말하기를 우리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네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해설 때에 여기서 두 정탐꾼이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이 방법이 성경 말씀은 요호수와의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건줄을 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요호수와의 2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건줄을 창문에 맺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여인이 집이 어디 있느냐가 사실이 중요합니다 요호수와의 2장 15절에 보면 여리고성 성벽 위에 집이 있습니다 왕의 집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성벽 위에 집이 있는데 거기 거주하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벽 높이가 알려진 바로는 성벽 높이가 8m입니다 8m 높이에 이 기생 라합의 집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7일째 돌게 하신 후에 성벽을 무너떨으시는데 요호수와의 6장 20절에 보게 되면 성벽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놀라운 것은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라합의 자리에 서셔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다 무너진 날지라도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무너지는 일이 없는 사업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붉은 줄이 무엇일까요? 이 붉은 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붉은 줄이라고 말하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아마 이 여리고에 대해서 신학생활을 하시면서 내디오를 통하여 아니면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올 때에 이 여리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충격적인 내용이 소개될 것입니다 붉은 줄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분명 요소와 2장 21절에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습니다 붉은 이 말은 휘보리언인 따라 하시겠습니다 샤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샤니 이 의미는 진홍색의 색깔을 말합니다 완전한 피 색깔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줄이 나옵니다 줄 붉은 줄인데 붉은 샤니 여기서 줄은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기생 나합이 소개되는 이 사건 속에서 줄이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소와 2장 15절에 이 기생 나합이 두 정탐꾼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창문 밖에 맺던 줄이 있습니다 이 줄은 휘보리아의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요소와 2장 18절에 경탐꾼들이 가르쳐준 붉은 줄을 매라 이 붉은 줄을 매라는 이 줄은 휘보리아의 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벨이라는 단어, 후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기생 나합이 붉은 줄을 요소와 2장 21절에 창문 밖에 맺는데 이 줄은 놀랍게도 티스바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티스바라는 단어는 어디서 유리가 됐냐면 카바라는 휘보리아의 원어에서 유리가 되었습니다 쉽게 해석하기 힘든 내용들이 휘보리아의 원어에 속에 있습니다 헤벨, 후트, 티스바, 카바 이 줄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기생 나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려고 줄을 자신이 맺었던 창문 밖에 맺던 이 헤벨, 이 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성경에 똑같은 헤벨이라는 휘보리아의 원어를 사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엽기소 39장 3절에 보게 되면 괴로움을 얘기할 때 헤벨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8절에 보면 슬픔을 얘기할 때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 보면 고통을 얘기할 때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줄 하나의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녀 생활하고 있는 이 라합이 자신의 환경을, 자신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줄을 잡고 있는 이 줄의 의미가 헤벨이라는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말하는 것은 창녀 생활의 이 라합의 모습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항상 슬픔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을 살려주려고 그런 줄을 노려뜨렸습니다 이 기생 나합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정탐꾼이 가르쳐 주었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요호수와 2장 18절에 불건조를 메라 이 줄은 후트 이것은 일반적인 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적으로 이 여인 손에 잡고 있는 불건줄이 있습니다 그 불건줄이 바로 오늘 요호수와 2장 21절에 나오는 불건줄을 창문에 맺던 이 티스바, 이 카바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놀랍게도 이 줄의 의미는 히벌의 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다, 소망하다, 소원하다, 바라다, 기다리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이 줄만 잡으면 이 붉은 줄만 내 손에 잡고 있으면 반드시 나는 구원을 받는데 이 확신을 가진 그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티스바, 카바의 히벌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 티스바의 의미가 또 어떤 것이냐면 든든하다, 단단하다, 튼튼하다 그리고 견고하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불건줄을 나는 견고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단단하게 붙잡습니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불건줄을 붙잡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불건줄이 진홍색의 정확한 피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경언하는 것이다 불건줄은 곧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요소와 2장의 사건이 있고 요소와 6장에 와서 요소와 6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 라합을 가리켜서 여전히 사람들이 기생이라고 부릅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매춘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신분이 달라졌는데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신분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매춘부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열심히 신앙을 생활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의 나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족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변했다고 믿고 있는데 가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소와 6장 23절을 보면 라합과 그 가족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는 것은 격리를 지켜버립니다 섞이질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나하고 섞이질 않아요 나를 꺼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같은 믿음 안에 들어와서 같은 신분인데 나보다 저 사람이 좀 더 잘 사는 것 같고 좀 더 배운 것 같고 좀 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내가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 사람이 가까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붉은 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붉은 줄 창문에 메고 나는 구원 받았는데 다시 말해서 보검제로 나는 예수 그리토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든 나를 업신여기든 나를 왕따시키든 나를 기피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일어난 여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들은 힘들고 어려우신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붙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조전서 1장 18절에 예수 그리토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 옮겨와서 휘브리스 11장을 가리켜 믿음의 황금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이 휘브리스 11장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휘브리스 11장 32절을 보게 되면 남단 여섯 사람이 소개되는데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 한 줄에 여섯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다윗, 사무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32절 앞에 있는 31절에 한 여인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사람을 가리켜서 휘브리스 11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고자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한 줄 속에 남자 여섯 명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놓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놀랍게도 믿음의 여인인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합을 여섯 명 남자보다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불건줄을 붙들고 일어난 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손님들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때로는 내가 과거에 화려했던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즐거움인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게 이를 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항상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기생나합처럼 불건줄을 붙잡고 일어났는데 성경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우서 4장 7절은 오늘 시대에 상처받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 예수 그렇다 안에 있으면서 날마다 시리와 자질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보배를 우리가 질거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거릇이라 했습니다 질거릇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스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라 했습니다 나는 질거릇이에요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사기 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빚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깨지고 깨지고서 박살났다 할지라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본드로 처음부터 붙여놓았습니다 온갖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 속에 보배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렇더니 성경말씀에 말씀합니까? 고린도우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난 버림받이지 않냐고 그 꿇어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수없이 깨지고 또 깨지고 또 부서졌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내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거꾸로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박해를 당해도 난 버림받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살몬이라는 이 청년을 만났는데 바로 전해지는 전성에 의하면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역사의 전성에 의하면 이 살몬이라는 이 청년이 바로 여류구의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 살몬이 누구냐면 유다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루키소 4장 21절에서 22절은 이 살몬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후손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 태어납니다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휘석예가 태어납니다 왕족 혈통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라합을 통하여 오직 불근절 하나에 이 사람은 운명이 바꿔져버립니다 인생 역전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 인생이 언제 역전됩니까? 예수 십자가가 나는 인생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운명 팔자 얘기하지 마라 예수 또 안에는 운명 팔자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좀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우로 인사하십시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오 사람 팔자 시간 문제입니다 크게 하세요 나 지금 어렵다고 나 깔보지 마세요 예수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떠나버립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은 안 됩니다 누구 힘으로? 예수 그래서 십자가의 힘으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범사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 잃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장려가 왕족이 됩니다 수많은 왕들이 이 랍을 통해서 배출되는데 오늘 내 가정에도 오늘 이런 예수 그룹의 명문 가문이 되는 놀라운 자손이 축복에 함께하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